게리야 씨발 다 가져가 탁자. 됐어 됐어 됐어. 어? 안 돼 안 돼. 너 같이 봐야지. 아 같이 봐야지. 정석이야. 계속 하셔야 돼. 대왕 한 문자 형. 왜? 대왕 한 문자 형. 왜? 대왕 한 문자 형. 대왕 한 문자 형. 왜? 돼 없어 있어. 됐어 봤어. 됐어 봤어. 어디 갔어? 나와. 고수야 갖고 있어 고수야 갖고 있으면 돼 그냥 갖고만 있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 그냥 가지고 있어 고수야 뺏겼어 배추가 찢어졌어 지금 뭐예요 강수야 트여 강수야 아 아 아 아 엄마 빨리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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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명핀이니? 가자! 빨리! 자! 자!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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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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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가자! 자자자! 10개! 성공! 됐다! 소주나 마실까? 효진아 가자. 고생했어. 고생했어요. 아니요. 이게 왜 이제 헛건 뭐야? 이제 헛건 보이냐고! 효진아. 눈은 아니야. 눈은 아니야. 아 이거 착한 님아. 야 일정을 다하네. 우리가. 그거 다. 옛날에 텔레비전 보던 세트. 폐터 폐터. 자! 아! 이거 뭐야 이거! 우와! 나 폐터 정말 해보는 건데. 아! 이거 폐터 씨잖아! 아! 아! 형! 빨리 저거! 저녁거리 빨리 가서 구해와! 다 구해왔잖아요 다 있잖아. 어? 구해와야 돼 지금 시간이! 어! 탈레비전 보던 것 같아! 아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? 긴장하면 돼요. 자 그럼 방금 전 게임의 결과에 따라서 1등. 그 다음에 2등. 그 다음에 3등이시죠. 네. 일단 1등은 이번 게임의 결과로 해서 마늘하고 물을 드립니다. 네. 1등은 다진 마늘과 또한 불이 들어갑니다. 야! 형! 이거 다진 게 얼마나 어려운데. 기분은 온다. 걱정하지 마 얘들아. 2등은? 그렇지! 굴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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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깐 마늘과 안 깐 굴이 들어가 있습니다. 진짜 맛있겠다. 아니 여기는 굴을 다 정리해야 되고 이것도 빠야 돼. 여기는 다 빠 있는 거야. 원래 3등은 안 깐 마늘과 안 깐 굴이 들어가 있습니다. 나 김장 안 해. 원래 패턴 때는 심지어는 이 굴을 따라갔어. 따라갔어. 아 죄송해요. 그 전에 갯벌에 다 가서 벽에서 땄어요. 진짜로? 그래. 이거를 따라갔다니까. 아 진짜. 자 지금 대신에 절인 매출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. 열포기 씨. 아 그건 주셔야지 절인 매출. 네 다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각 레이스에서 획득한 도구하고 찬스 모두 다 지금 가지고 계시죠. 네. 제한 시간이 정확하게. 아 제한 시간이. 생시간이에요. 생시간 동안 다 담그시고. 김치를 담그고 나면. 최후의 맛 판정이 남아 있으니까. МУЗЫКА, 김치가.